다음 엔터프라이즈 존이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존은 이것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이론인데 내용을 볼게요. 어떤 소규모의 낙후된 지역에서 최소한의 정부 개입을 통해 민간기업의 활동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확정화시키는 기법으로 영국에서 처음 시도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이 세금 혜택을 줘요. 또 조그마한 낙후 지역에 대해서 공장이 있었던 지역에서 빠져나갔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세금도 감면시켜주고 또 내년으로 내년에 내도 되도록이기도 합니다. 이월시켜주고 또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딴 데서는 못하는 일인데 거기서는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런 거예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를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으로 들어가겠죠. 그분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다 보면 가족들도 같이 이사를 와야 되잖아요. 거기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 기반 시설들도 또 따라 붙어야 되고 기반 시설이 붙다 보니까 살기 좋아서 또 사람들이 유입이 되게 되고 낙후된 지역이 다시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세제와 규제, 세제와 규제를 관리함으로써 도시를 살려내는 거죠. 바로 그 엔터프라이즈 존이 되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기업 이런 뜻이죠. 기업 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업 존이에요. 기업이 아주 기업 활동하기 좋은 곳을 만들어준다는 뜻으로 세금 혜택과 규제 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곳을 만들면 주민이 자동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지역이 늘어나게 되니까. 당연히 그러면 또 고용도 쉬워지죠. 사람이 많아지니까. 고용이 쉬워지면서 더욱 더 발전되는 성향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이 엔터프라이즈 존이 되겠습니다. 이 엔터프라이즈 존이 되겠습니다.